10년째 지금 19세에 묶여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19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. 공무원이 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? 만 18세입니다. 만 18세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투표는 할 수 없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만큼 끌어오는...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십시오. 그리고 18세 선거권 반대한다면 정말이지 국회 떠나십시오. 한국을 떠나십시오. 강력히 촉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린 봄이 오기 전에 택배하기 전에 한 번 볼까요? 한 번 볼까요? 사실은 난 또 봄이 오는 게 따뜻해지는 게 싫어 가만히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조금은 아련한 행복이 손 550 파리아 카치 서울 과 서엘민 서울권 가수 가수 여기 혹시 놀랍지 char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